흐흐흠 야 상대 팽커나 온앤 둠필 먼저 해킹해주세요 숨어있다가 던크있는데? 던크있다 어? 아 나 던크하니 야 그걸 깨고 있었는데 대눕 메르시 디바 나 덧붙일게 덧붙였어 야타 야타 왼쪽 왼쪽 바닥에 내가 정말 뜰테니까 들어와 볼래요? 야타 주인 바로 가볼게요 가자 자 간다 오른쪽 원숭이 수가 있어 간다 멜시부터 뺀고 멜시부터 뺀고 멜시부터 뺀고 멜시부터 뺀고 멜시부터 없어 멜시부터 없어 두피 있어 두피 피해 두피 두피 못봐 두피 못봐 거점 오는거 봐봐 이제 거점 오는거 봐봐 거점 밟아봐 거점 밟아봐 디바 디바 피반 아 그냥 거점 밟으면 안 돼? 거점 와주면 안 돼 기압팡 기압팡 나 로우 섰어 로우 섰어 로우 섰어 야 우리 리투가 왜 빼봐 빼봐 앞에서 있나? 앞에 앞에 이거 덮치자 이거 앞에 앞에 아파 바로 물어야 돼 물어나? 오우 이거 좀 아까운데 한 4슛 헬 루슈 제발 아 나 루슈 존나 짜증나 야 이 새끼 바로 팀으로 만나가지 않게 박을래 그냥 야 윈스 앞에 하이딩한다 이거 덴피 있는거 몰라 덴피 있어 1탄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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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지 잡봐 했다 오지 녹여봐 오지 야 야타공 붙어 야타공 붙어 얘네 나 덧불리겠다 두피 피해 멜탈 피해 멜탈 피해 멜시 할인다 멜시방 피 멜시 2피 에이스 2피 대박인데 뒤에 덴피 뒤덴피 뒤덴피 덴피 뺐어 뒤로 뺐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다 푹 날릴게 아 야 호박했다 안 돼? 두피 잘 두피 잘 타워올릴 1탄 얘네 야타 초월도 있어 이거 택콜 녹여야 돼 펼쳐 뻥쳐 원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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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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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이거 헬로 불러 못 사나? 송아나 이피 송아나라 잡아야돼 아 자폭이 왔다 자폭이 왔다 여기가 엄청 쫓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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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갈려야 이랬어 아예.. 위에 탱구 가있어 위에 탱구 가있어 2P 이제 리퍼드해서 오니까 스택을 밀어낸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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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피 받냐 여타 정답 가능한가? 아 뭐야 이거 빼야돼 막탄 가야돼 타이어 좀 때려주지? 타이어 필이었는데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같이 쳐주세요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같이 쳐주세요 이거 앞에서 할 것 같거든요? 이거랑 돌아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랑 돌아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앞에 가자 아 올 때 조심해 저.. 탈 수 있나? 가다 아 등기야 야 멜시호장 아 죽었어 가다 맞을게 전기야 남난 한 척 ㄴ devient 정글 정글 아 정긍 자 정긍 오자 아왜 밀치는거야? 도대체 멀쏘서 누가 멀쏘는데 그냥 하던거 하지 가볍게 진짜 농화하다 죽어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아 아 음악 불리자드 월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retreat 도움말씀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무승부. 이 아이디는 할 때마다 행만 나네. 할 때마다 행만 나네 이 아이디는. 생각보다 행만 나네. 얼마나 행만 나네. 이렇게 행만 나네. 우리 아저씨. 이매가 행만 나네. 내 딥. 내가 행만 나네. 내가 행만 나네. 무슨 말꼬잉? 진행을 하려나 설마? 쟤네 범피스트가 범피 원채보러 왔는데 별로 못해 그러나 관리해야 하는 선생님과 관리자의 고민 날마다 충전하고 수업자료도 저장해야 하는데 이 많은 태블릿을 하나하나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스마트 솔루션 솔리드 싱크라면 가능하다 ㅇㅇ 뭔 말이 안나오냐? 지능이 1개 나왔고 아냐 쟤네 두이오잖아 뭐하는걸 봐 그냥 무성부해요 아 님들 말 안해줄테니까 이 정도에 갈께요 좋았다고 채팅금 쳐주네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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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께요 에이 뭐냐 조합 너무 잘 봤는데 쟤네 아 나도 방송 껐는데 아 아 아 이 새끼는 말도 안 되네 왜야 간다기 무조건 그게 아니라 스트레이가 명중룰이 하자 했거든요 근데 카운 딜이 9000인걸 보니까 탱컬 일단 많이 치긴 해 탱컬 치는건지 멀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명중룰이 39버라는거는 바닥을 쏜다는거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나랑 명중룰이 비슷한데 그까 영중룰이 14버의 9버야 아 근데 근데 쟤가 평딜이 높잖아요 근데 쟤는 딜을 잘 넣고도 영중룰이 낮은거는 영중룰이 낮은거는 평딜 몇인데 9000 9000 잘 써봤자 요즘 진짜 달성에 9000 나오긴 하는데 어 그러네 지금? 야 이거 4700이에요 8700 8700 약간 저거는 약간 바닥을 쏜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서 어 뭐야 이게 안죽어? 어 뭐야 이게 안죽어? 어 뭐야 이게 안죽어? 왈 백인데? 뽑아볼까? 저거 핵 두오도 핵인가? 야 근데 방금 아니 방금 멜시드 핵이었다 아 뭐래 뭐래 손자 방금 빌드로는거 5점 다졌어 방금 손자한테 좀 많았었는데 야 내가 탱타야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il 박세했는데 만약에 힘가 아닌가 나 둘 때는 뭔데? 에헤헤씨 에헤헤 에헤헤 아 목격 부끄러워는 상관없겠다 오 오오오 오우 오우 야 코트장 너무 아프다 엘시 잡자 엘시 필 아이스 아 살려줘 살려줘 어 패스 패스 여기 후퇴 위 후퇴 어떻게 하시고 꽤 하다 오 와우 오 싫어요 하아 오우 오늘 게임 왜 다 이러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시간 아까워 그러게 아 나 유액이가 늘어났네 개꿀 왜? 유액이 형 그 일주일 안하면은 경쟁 점수 떨어지는거야 아하 아하 오 이걸로 메르시 평죽 평죽 내려가면 되겠다 대신 평일도 내려감 네? 뭘요? 평힐 헐 존나 똑똑해요 근데 평일은 상관없잖아요 평중 평중이 엄청 좋아야 돼서 화이팅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 뭐야 내 머신일 거야? 나 진짜 만나봤는데 옛날에 만나본 것 같은데 점수를 박시해놔야겠다 8시즌 4249마브 8시즌 4249마브 8시즌 혼자 먹을 양밖에 안됩니다 5 4 3 2 1 그렇지 베리베리 스플로 베리베리 야 야 저 한조 때리지말래 때리지말래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탁 썼는데 죽었어 뭐야 박스다 어디 여기 어딘가 박스가 있어 너도 캐리 아는 사이야 금현이랑도 아는 사이지 아 캐리 아 뭐야 저 모르시 아 아 시 왜왜왜왜 아 메르시한테 죽었어 아 그리고 아 아 아 아 으 우와 야 죽어봐 계속 죽어봐 평균과 올리자 나 망치로 잡을래 나이스 망치로 잡자 쪘어 나이스 어 뭐야 빡쳤다 이겼다 내가 어 뭐야 잡지마 뭐해 아 아파 아파 메리즈 멈췄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메리즈는 손캠이 하죠 아 손캠이 하죠 손풀 야 우리 우리 어 우리 힉스를 하하하하 봐 봐 봐 바로 있어 아 미안해 뭐야 이거 원래 적당히 성이 티네 야 나 황금 잡자 해섹세아 안녕하시죠 밤 1984 밤디 하는데 뭐 많이 켜져서 그래 사실 어.. 어.. 뭐야. 저 메르신. 평주. 평주. 잡아서 평주. 뭐야. 폴스. 뭐야. 폴스. 피켓 피켓 피켓. 뭐야. 폴스. 피켓 피켓 피켓. 뭐야. 마스. 컷. 모르시 잡자. 모르시 잡자. 모르시 방어. 나 돌아왔어. 니허. 안녕하시죠. 여기 저 포탑이 있어. 1티어다 나야. 1티어. 아. 경쟁에서 1티어 아니야. 스크린. 트레 1티어. 나 확실한거 트레 1티어. 파이프 랄데. 마스. 어르 cinnam. 어. 네. 한조 3티 아. 오케이. 크네. 然後. 여러분들. frying. 휴.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내가 최초인가? 네, 이미 최초예요. 근데 익히길 잘했다. 어디 그거 된 건데요? 난 모르겠네. 그냥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사이트 많던데? 아 그래? 네. 뭐가 최초야? 그 경쟁에서 아니 경쟁에서 응징이 날 그 옴닉들 있잖아. 아 그거 만난 거? 어 그거 경쟁에서 쓰는 거 알파린 방송 클립. 아니 그거는 무슨 보도 못하는 게 핵 혼자서 그거 소환하면 깬 터지잖아. 근데 그거 난이도가 중수라는데? 몰라겠어. 데미지는 들어간 거 같은데? 근데 10은 못 쓰는 거 같아. 그냥 메르치 빨대 뽑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안 들어가? 데미지 안 들어간다고? 아니야 데미지 들어가. 그 폭티를 한 번 더 쓰라고 해. 오리가 다 뽑았으면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켄지도 질퐁. 뭐야 위도 있네? 나 안아주 바로 갈 수 있는 거. 위도 갭 피해. 켄지도 갭 피해. 아 이거 어떻게 치고 있어? 아 하나쪽 바로. 위도 갭 피해? 위도 갭 피해. 미션 반비. 어떻게 치고 있어? 바로 더 좋아. 그럼 위도을 때문에. 어 나 위도을 너무 아팠네. 아 나 죽었다. 아. 어 질퍼법 근데? 야 여기 다 갭 피해. 여기 강하네.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 안에 덮쳐일 수 있나? 뭐야? 아니야 안나아 안아까지 안아까지 안에 피. 오지마피. 여기 오른쪽 있잖아. 어떻게 피. 어이 견지! 견지! 견지 견지! 원생이 거점 살짝 길봐봐 나 알파 케어져 뭐야 뭐야 신나다 아 야 거트 바로 벗자 오 나이스 왼쪽에 아나 봐줄게 왼쪽에 아따 했다 아나게 피! 아나게 피! 아나게 피! 아나게 피!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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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딨냐? 어! 설렘 안 돼 나 스킬 한 번 가능해? 아나아나 별일 없어 아 다 죽었구나 야 나 죽어 얘들아 나 죽어 진짜 얘들아 으으 살려줘 아 야 뭐야 이거 아우 깜짝아 아 이거 뺄게요 아 이거 게임 안 되겠다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네 리퍼 나온 핸직에 피 오케이 집피어넣고 있어 어떻게 아나? 다 같은 핸직에 피야 이거 다 따라와야 돼, 이거, 어때? 아, 이거 봐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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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뭐야 이거, ㅅㅂ, 왜냐? 이거 보일지, 나 볼걸? 아, 나 피가 너무 없었어.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상하야립 같은데? 아, 상하야립 같은데? 내가 상대에 겐지 곧 이겼는데? 아, 윈이곧인데. 아, 그냥 빠졌어. 아, 키리 1 한번. 조합을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왼쪽으로 유시우, 유시우, 유시우 배드시겠냐? 어, 키를 하루 종일 바꿔? 왼쪽 들어가지. 리퍼 망명아 빠졌다? 빠졌다고? 리퍼 망명아. 망명아, 망명아. 아, ㅅㅂ아. 아, ㅍㅂ아아. ㅅㅂ아. ㅅㅂ아ㅇ. ㅅㅂ. ㅅㅂ아ㅇ. ㅅㅂ아ㅇ. ㅅㅂ아ㅇㅇ. 아니 그냥 근데 상대 아나였던데 그냥 왼쪽보가 안 들어가고 그냥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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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코래요 피어 폐관리 안된다 핵인지 아아 다같아 해 보이스를 좀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죽는거야 겐지 틀 없어 나 빗도 상대 리퍼공 있을거야 겐지공도 고차 상대 겐지공에 카운터 빗대친다 아나 전면 오른쪽 나 그냥 혼자 물러가자 카운터 가자 아 쟤한테 반피 카운터 지글자 야 나 소울 빼 놨어 나도 모르겠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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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자 왼쪽 반피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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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살았으면 죽겠다. 제발 나 살았으면 죽겠다. 어.. 나.. 아.. 저 우물.. 에이리.. 리퍼 전면 2승 나 떨궈줄게. 떨궜어. 왜 왕냐? 근데 겐지에 공을 걸까? 인생이 가운데로 올 수 있어? 가자. 왼쪽에 아타있다. 아.. 겜디 킬. 딱 킬. 겜디 상대. 나.. 거점 헬벌룸아. 나.. 나 궁 찾았다. 나 일단 계속 비비고 있어. 어떻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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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하.. 하하.. 님이 가만히 계세요 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적의 공격까지 30초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위치 변환 완료 아 이거 반갑습니다 5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A 과정 2 준비하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갔다 쟤 오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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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뭐야 진짜 진짜 아 아 궁예에서 할 것 같지 이거 빈지 부자 갔다 쟤 같이 당겨 SEAR 베리 빈지 부자 Third 저기 진짜 나왔나? 테딩은 줄 수도 있어, 이거. 됐어? 절차가 없는데? 테딩 겁나 많이 들으신다. 아, ㅅㅂ 나 뒤져버렸어. 힐! 그만한다. 내가 다 앨범 잡았는데 뚫려버린. 아, 이게... 왜... 아이, 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게임이 정말. 어, 반갑습니다. 제로운 수비지점, 비거점. 다쳐, 어른. 윈삼 반피. 윈삼 뛰다, 윈삼 보자. 아, 지리퍼. 간단하게 피한다. Auster. 조군. 이게 윌 모아점mic이야. 이건 안 돼. 이거 한 칸이라도 넣으면 안되네. EMP 있는데, 앞뒤러 가는실? 안녕? 최대한 시간 벌면서 할거야. 저게 잘 생긴다. 이틀은 바로 그 뒤로를 썼어요 그 뒤로가 잘 맞춰요 리프 뒤에! 리프 뒤에! 오른쪽 뒤! 오른쪽 뒤! 혼자! 자타겠습니다 리프 뒤! 오른쪽 뒤 니까? 우리쪽 리스폰 그냥 가져가 버려 임피 죽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